히히! 카트! 만살받다 줘 또 슬라임이네 왓츠허가드 에스 아이러트 서ري후 식사 쳐다 두들겨 맞은 라가블린 킹지황천 건설집 킹지황천 꼬끄미 옘주컷 와로님 오늘 방송 기아상까지 하실 건가요? 예 새벽 1시인건 좀 애매하긴 하네 오우 독알이뻐 이게 뭐야 아름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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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매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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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덱은 센거 같은데 포션만 좀 든든하면 속이 좋겠는데 속이 재생겨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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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이즈 찰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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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놨스 찰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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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요? 면역 고통받으리라 응 안받아 배반드 와우 치긴다 구르기 전문성 아이고 오갈영체와 철하고 먹습니다 고통받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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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드 다 오이쿠드 오이쿠드 고통받으리라 오이쿠드 오이쿠드 고통받으리라 고통받으리라 갖다 버리고싶네 정밀좀 정밀효기 하도라 산도유물 하도봐따타 주시바 아 부피울 방했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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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뱀같은 반지 무르기 아드 복제? 연근복제? 영체화 복제? 영체화 복제밖에 없긴 하네 근데 정밀도 없고 포션 왜 자꾸 나오는 것만 나오는 것 같아? 빵구 영영영영 영체화 복제? 정밀정밀정밀정밀정 수리검 단풀 지금 3코덱인 것도 많이 아쉬운데 I got the power 귀신뿌량 났으면 이제 포션은 어떻게 먹냐 오우 어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드네골 실례가 안된다면 주시는김에 독바러기도좀 대신 귀여운 표본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귀여운 표본을 드리겠습니다 저거 들고 갈걸 건무 칼춤추는 미친사일 무속사일 헐 강호할게 없네 신성 능숙 아니 여기서 직감 나올거였으면은 아까 튕겨내기 안먹는게 나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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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체와 싹이다 아 아 옥바 하나만 영체와 기껏 대장이나 들고 싶어서 쓰지왔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웃자지? 복수에 쓸 수밖에 없나? 발견했어 귀제빛? 복귀? 까비 하지만 이 사진이 유튜브에 쓰이는 일은 없었다 나차 해야지 나차 다름살나왔네 뭐 이상한 스넥코기름 이딴거 나오면 버즈같은데 힘깎임깎아 가가 힘깎아 가가 힘깎아 이는 반도라불행이 던지는 것보다 능지처참 두개로 들어가는 딜이 더 마름쇠 들이받게 할 수 있음 드나스 찹쌀 드나스 아주 좋아 다 좋네 그냥 오히려 영체화가 노는 느낌임 뭐 어쨌든 창방심장에서 영체화 엄청 좋을꺼니까 당연히 먹었어야 아는 카드지 영체화를 한수도 안맞는다 능처참 엄청센데 홀드에 받음 아 무브 아니 깨시 밟아 사방 도넛을 증오하는 사일런트 방어할게 보다 와 36장 주판 7턴에 6방어도 병법서가 제일 좋은가 오어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맞는 거는 어차피 비행기로 채우기 때문에 맞아도 텐. 35 35 46 36 깡깡깡 건무 하나 더 압도 하나 더 지금 압도독은 찾을 것 같은데 압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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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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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폭절임 완성. 공포. 아니, 영체원인데 막상 학붕대 도가리라 학은 없네. 과거의 기억이. 스토리검 붕대 도가리라. 명체원 막상 쓰지도 않았네. 명체원 거의 그냥 방해만 한 것 같은데... 방해만 한 것 같은데... 가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가이바이, 바이바이. 가이바이, 바이바이. 가이바이, 바이바이. 가이바이, 바이바이. 가이바이, 바이바이. 가이바이.